노인네들 구절초 보면 다 약 같은 거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모종을 해서 같이 심고 나중에는 동네분들 한 일주일 정도 한 열 분 정도 해서 같이 심은 거예요 장관일 때는 음료 9월 9일 9월 10일 정도 그때는 엄청난 장관이 될 거예요 뭐 눈 온 것 같아요 눈 온 것 같아 하얀 백설 눈 내린 것 같아서 아침에 보면 그냥 뭐 눈 쌓인 것 같아요 여기가 구절초는 참 술 먹고 숙취해 참 좋고 끓인 물로 몸을 이렇게 발라줘도 웬만한 피부병 같은 거 다 나요 그 정도 뺏기는 몰라요 그 열 명의 사람이 모여서 살을 넘는다 해서 열고기예요 옛날에 도적들이 많다고 해서 산적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넘는다 해서 열고기예요 동네에 지명이 들어가요 자그마한 수익이 창출이 된다면 소년소녀 그 아이들 때 제가 도움 주고 싶은 게 작은 소망으로 있어요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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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